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풀었을 때 정말 보람 있죠? 오늘 여러분 그 보람을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지난주에는 휴양지에서 쓸 수 있는 대화를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골프장 그리고 배드민턴장에서 사용하는 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EBS 초급태국어 홈페이지에 올려두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36강 강의노트 다운받아주세요. 강의노트도 다시 듣기도 모두 무료니까 많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EBS 초급태국어 검색하시면 동영상으로도 강의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태국어 학습을 도와줄 두 명의 원어민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씨, 번씨 환영합니다.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대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태국에 골프가 전해진 것은 벌써 역사가 꽤 기네요. 약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에 태국에 골프가 전해졌을 시기에는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고위층 혹은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5년에는 골프 월드컵을 개최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방콕의 외곽을 비롯해서 파타야, 포켓 등 유명 관광지 그리고 태국 전역에 약 200여 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골프 약속하기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운동을 하다, 렌. 놀다, 운동하다, 연주하다 이럴 때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은 골프, 껍, 발음이 많이 다르죠? 골프 이렇게 하는데 껍 이렇게 발음합니다. 다음은 골프장, 싸남껍. 싸남이라는 것이 넓고 평평한 그런 넓은 장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싸남껍 하면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골프채, 마이껍. 마이는 나무였죠. 그래서 골프채가 비록 나무로 다 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긴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마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홀, 구멍, 굴입니다. 룸. 수수료. 카탑니엄. 사실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요. 은행 수수료 등 여러 가지 수수료 다 카탑니엄이라고 부르고요. 골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카탑니엄 쓸 수 있는데요. 골프장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찾다 보니 발음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린피 같은 경우에는 그린피 라고 영어를 그대로 발음하기도 합니다. 다만 태국어는 F 발음 있죠. 그래서 그린피 라고 발음해 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단어들 가지고 문장 구성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하시나요? 왕왕 이라고 했어요. 왕이 비다. 그래서 공간이 비어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빈 것도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왕 시간이 비어있으면 담, 아라이 무엇을 하나요? 라는 문장이고요. 저는 골프 치는 것을 좋아해요. 봄, 첩, 랜, 껍, 그랍. 첩, 랜이라고 해서 첩 좋아하다. 랜, 껍. 골프 치는 것을 좋아하다. 라는 문장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번 토요일에 골프를 치러 갈래요? 아까는 랜 껍 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번에는 띠 껍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랜이라는 것만으로도 운동하다. 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띠. 보통 골프는 골프채를 휘둘러서 공을 치죠. 띠 라는 것은 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띠 껍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출장으로 와서 골프채를 안 가져왔어요. 크라우니, 이번에는 이라는 뜻이고요. 마탐간 일하러 왔네요. 르이는 그래서. 즉 이라는 단어도 있었지만 우리가 대화체로 이야기할 때는 르 이라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말했습니다. 마이 다이 아오. 아오라는 것이 취하다 라는 뜻이었는데요. 아오마. 취해서 오다. 즉 가져오다. 라는 뜻이고요. 마이 다이 아오마. 가져오지 않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골프장에 빌려주는 골프채가 있어요. 마이 펜 라이 가. 티 사남 겁 미 하이샤오 가. 티는 장소에 어디 어디 에 어디 어디 에서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사남 겁 골프장에 있다 라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하이차오. 빌려주게끔 하는 것이 있다 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무엇인지 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대화 그전에서 골프채 이야기했죠. 그래서 빌려주게끔 하는 골프채가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나인홀을 돌 건가요? 아니면 18홀을 돌 건가요? 어그럽이라고 해서 돌다. 넓은 장소를 돌다 라는 표현을 이야기했고요. 롬이라는 게 홀 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인홀을 까올 롬 이라고 이야기했고요. 18개 롬을 도는 것을 씁밟 롬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8호를 돌까요? 어그럽 씁밟 롬 깐 매 가. 그냥 어그럽 씁밟 롬 마이 만 해도 되는데 왜 깐이 들어갔는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없어도 사실 문장이 틀린 것은 아니고요. 똑같이 이해가 되는데요. 둘 이상이 함께 하기 때문에 깐, 서로 같이 라는 것을 넣어서 우리가 같이 돈다는 의미에 좀 더 강점을 두어 봤습니다. 요금이 별로 차이 나지 않아요. 아무래도 우리 태국어 수업이다 보니까 태국어 수수료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아까 말씀드리기를 그린피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마이 커이라고 할 때는 그다지 뭐뭐 하지 않다 라는 뜻이에요. 땅깐이 다르다 라는 뜻인데요. 마이 커이 땅깐이니까 그다지 다르지 않다. 그다지 차이 나지 않는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프 게임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화 알아볼게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치다 때리다. 떼이. 채찍으로 치다. 호왓. 채찍으로 치다라고 사실 사전을 찾으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골프채를 휘둘러서 치죠. 그래서 이럴 때에도 호왓을 표현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벙커입니다. 머 사이. 워커 해저드. 머 남. 둘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머 인데요. 어떤 넓은 장소에 푹 파져 있는 걸 머 라고 표현했고요. 싸이는 모래였어요. 그래서 모래가 있는 장소. 벙커 머 사이로 얘기했고요. 남은 물이었죠. 그래서 머 남 하면 워커 해저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캐디입니다. 캐디. 아이언. 마이 호와렉. 번호. 머.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 채는 채인데요. 호와렉 이렇게 되겠습니다. 호와라는 거는 머리 대가리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마이 골프채인데 골프의 머리 부분이 렉. 철로 되어 있다. 렉이라는 게 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언이라고 부르는데요. 태국어에서는 마이 호와렉 혹은 마이 렉 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것들을 가지고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굉장히 잘 쳤네요. 한 번만 쳐서도 호렉 가깝게 공을 보냈군요. 띠다이 띠막 띠가 치다 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쳤네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앞으로 뭐 태국인들과 골프 치러 가신다 그러면 이 단어 짧으니까 하나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띠다이 띠막 이라고 했고요. 케라고 하면 단지라는 뜻이에요. 케호와디요. 단지 한 번만 휘둘렀을 뿐인데요. 송 록. 록이라는 건 공을 이야기했습니다. 공을 보냈어요. 어디까지? 클라이 룸. 룸이라는 건 홀이었죠. 클라이는 가깝다 였습니다. 그래서 홀에 가깝게 공을 보냈습니다. 이런 뜻이 되었습니다. 보통은 저도 그닥 잘 치지 못해요. 복가띠 봄 꺼띠 마이커이 띠 럭 랍. 마이커이 라는 게 또 나왔네요. 그다지 뭐뭐 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럭이 나왔는데요. 럭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커이 띠 럭. 그다지 좋지 않다. 그다지 잘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나저나 제 것은 벙커에 빠져버렸어요. 와떼 공디찬 독버 사이 빠이레오. 와떼 라고 하면 이전에 이야기하던 것과는 다르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때 쓸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나저나 라고 해석을 해보았고요. 공디찬 공이 누구누구 의라는 뜻뿐만 아니라 것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제 것은 즉 제 공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똑 떨어졌네요. 머싸이. 머싸이는 아까 우리 단어에 있었죠? 벙커라고 했습니다. 머싸이. 벙커에 빠져버렸네요. 라는 뜻이 되었어요. 아까 워커 해저드에 빠지지 않은 것만 해도 그나마 다행이죠. 커이장초와 티 묵기 마이톡버 남 커이장초와 라는 것은 이 문장 자체를 외워주셔야 돼요. 뭐뭐 해서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디언 같은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어떤 채를 써야 할까요? 군 키드와 자 본 짝티니 동샤이 마이 아라이카? 키드와 라는 건 의견을 이야기할 때 쓰는 거였죠? 그런데 마이 아라이카 라고 물어봤으니까 질문하는 거네요. 그래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렇게 의견 물어보는 거였고요. 자이 마이 아라이카 마이만 썼는데요. 채를 마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채를 써야 할까요? 라는 거고요. 본 이라는 것이 벗어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떤 채를 써야 할까요? 라는 문장입니다. 캐디가 권하는 대로 하는 것이 낫겠어요. 9번 아이언이요. 아이언도 여러 개의 번호가 있죠? 그래서 아이언이라는 표현까지 했는데요. 9번 채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뭐 번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까오 하면 9번 아이언이요, 9번 채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대화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을 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골프장을 많이 찾으실 텐데요. 사실 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그런 스포츠는 바로 배드민턴입니다. 태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운동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배드민턴장에서 쓰는 단어도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표 나와 있는 단어부터 볼게요. 배드민턴 배드민턴 한국어랑 발음이 많이 다르죠? 또한 민턴 부분은 가로에 쳐져 있어요. 그래서 배드민턴 할 수도 있지만 맥만 해도 아 이 사람이 배드민턴 얘기하는구나 라고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드민턴 채 마이 배드민턴 아 태국어에서는 모든 채들을 거의 마이로 사용하는구나 알 수 있겠네요. 나무랑은 전혀 다르게 생겼지만 배드민턴 채 마이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셔틀콕 룩 배드민턴 룩이 공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골프공 같은 거야 동그라니까 당연히 공이겠거니 하겠는데 셔틀콕은 사실은 공과는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룩을 사용한다는 거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샤워실이요. 그럼 이 단어들 가지고 문장 구성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이 있으면 배드민턴을 치러 갑시다. 가 쓰였는데요. 어조사였죠. 권유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합시다 뭐뭐 하자라는 뜻이 되었고요. 빠이 가서 띠 치는 거죠. 그래서 빠이 띠 배민턴 깐니 붙은 거는 둘 이상이 함께 하니까 깐니 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가서 배드민턴을 치자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좋죠. 어디서 치는 게 좋을까요? 꺼디 가 자 띠 티나이 띠 가 티나이 의문사 어디에서 어디에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어디에서 띠 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문장이 되었고요. 근처에 배드민턴 장이 있어요. 테올니 미 산암 배드민턴 크랍 배드민턴 장도 마찬가지로 산암을 썼네요. 그래서 산암 배드민턴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대여료는 시간당 150에서 200 바트예요. 카라는 것이 가격, 값이고요. 차오라는 것이 어떤 비용을 내고 빌리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카차, 빌리는 값 대여료가 초 몽라 시간당 150에서 200 바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태국은 날이 굉장히 덥잖아요. 한국은 보통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배드민턴을 많이 치시는데요. 배드민턴 장, 지붕이 있는 곳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150에서 200 바트를 내고 사용하게 됩니다. 빌려주는 배드민턴 체가 있나요? 배드민턴 맷이라고 줄여서 말을 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배드민턴 체가 하이차, 빌려주게끔 하는 것이 있느냐라고 표현했습니다. 전부 다 있죠. 배드민턴 체도 있고 셔틀콕도 있어요. 미 크롭, 툭 양, 나 크랍. 미 당 마이 배드. 래 룩 배드 크랍. 크롭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빠짐없이 전부 다 있는 경우를 크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 크롭 전부 다 빠짐없이 있네요. 툭 양, 양은 가지라는 거였죠. 모든 것들, 필요한 모든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있느냐, 마이 배드. 배드민턴 체가 있고요. 룩 배드. 셔틀콕까지도 있네요. 샤워실도 있네요. 샤워실도 깨끗해요. 들어볼게요. 홍압 남 거사앗 그랍. 이렇게 해서 샤워실까지 갖추어져 있는 태국의 배드민턴장에 대한 이야기 알아보았고요. 우리 그 다음에 알아볼 것은 볼링장에 관한 것이에요. 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태국의 대형 백화점 위층에 자리 잡고 있어서 역시나 태국인들이 많이 즐기는데요. 그럼 단어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볼링. 볼링. 볼링을 치다. 연 볼링. 볼링공. 루 볼링. 무게. 남나. 신발. 롱다우. 볼링의 경우에는 조금 독특하게 띠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채를 가지고 치는 형태가 아니죠. 굴리다 해서 연을 사용한다는 것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문장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저는 신발과 볼링공을 빌려야 해요. 당신은 몇 사이즈의 신발을 신나요? 싸이라는 것은 입다, 신다 라는 뜻이었죠. 모자를 쓰는 것까지도 싸이 쓴다라고 했어요. 롱다우 신발이고요. 그래서 신발을 몇 번의 번호로 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를 사용했습니다. 36 사이즈예요. 그런데 볼링공은 어떻게 골라야 하죠? 롱다우 신발을 몇 번의 번호로 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신발 사이즈로서는 한국의 신발 사이즈로서는 한 235 정도 사이즈가 되겠네요. 그래서 36 사이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당신의 몸무게에 따라 고르면 돼요. 르악 땀 남락 걍 쿤 낙 크랍 르악이라는 것이 선택하다 고르다 라는 뜻이었고요. 땀은 뭐뭐에 따라. 남락이라는 것이 우리가 새로 배웠던 단어였죠. 그래서 무게에 따라. 누구의 무게요? 걍 쿤. 이번에 걍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본적인 뜻으로 쓰였습니다. 누구누구 의. 그래서 당신의 몸무게에 따라 고르면 돼요. 라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당신 것은 구 파운드면 충분할 것 같네요. 걍 쿤 까우 뻔 나저퍼 크랍 우리는 파운드 이렇게 표현했는데 뻔 이라고 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드민턴과 볼링에 관한 대학까지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수업에서 우리가 러르악 리을 발음 나는 이 글자가 어떻게 다르게 발음이 되는지를 알아보았었는데요. 이번에는 무금이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무금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무금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 편이에요. 태국어에서 쌍시옷이 나는 발음을 가지고 있는 자음 뒤에 러르하가 있다면 이때 러르하는 무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쌍시옷이 나는 자음이 무엇이 있느냐 쌍시옷이 나는 거 발음 하나 더 있지 않았어요? 글자 쌍시옷이 있었는데요. 쌍시옷이 뒤에 러르하가 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글자 뒤에 러르하가 온다 라고 하면 러르하 무금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초급에서 깊게 다루지 않아도 우리가 자주 마주칠 수 있는 그런 단어들 가지고 왔으니까요.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연못, 수영장 혹은 머리를 감다. 쌍. 뜻이 좀 달라요. 명사로 쓰였을 때는 연못 혹은 수영장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머리를 감다. 동사로 쓰일 때는 머리를 감다 혹은 씹다 라는 뜻이 됩니다. 발음은 똑같아요. 쌍. 라고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세우다. 건립하다. 쌍. 목걸이. 서이. 다 보시면 써, 쓰아. 뒤에 러르하가 와 있는 경우예요. 써, 쓰아, 쓰, 쓰. 이렇게 쌍시옷 발음 났죠? 그래서 러르하가 온 것 다 무금시키고 싸. 쌍. 써이라고 발음했습니다. 다음은 써, 쓰아, 라. 뒤에 오는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상심하다, 슬퍼하다. 싸우. 길쌍, 길쪼. 쓰이. 이번에는 써, 쓰아, 라. 뒤에 러르하가 왔는데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 리을 발음 무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써, 쓰아 뒤에 온 경우입니다. 무언, 무언 한다면. 싸이. 이렇게 해서 쌍시옷 뒤에 오는 러르하 무금 된다는 건 알아보았고요. 그 밑에 조금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별표 쳐 두었거든요. 진짜, 사실. 찡. 이 경우에는 쩌, 짠. 쌍지읒 발음 뒤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쌍지읒 뒤에 리을, 이 러르하 발음이 온다면 원래 발음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쌍쇼시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만 아주 예외적으로 무시한다. 묵음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찡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할 단어이거든요. 지금도 제가 이야기했죠? 찡. 그죠? 정말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러르하가 묵음이 되는 단어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배운 내용 복습할게요. 제가 한국어 읽어드릴 테니까 태국어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 무엇을 하시나요? 저는 골프 치는 것을 좋아해요. 골프 치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렌 껍 할 수도 있고 띠 껍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출장으로 와서 골프채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라는 것은 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번처럼 대화채, 구어체에서는 르 이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골프장에 빌려주는 골프채가 있어요. 골프장은 사남껍, 골프채는 마이껍 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굉장히 잘 쳤네요. 한 번만 쳐서도 오래 가깝게 공연을 보냈군요. 문장이 너무 길다 싶으시면 굉장히 잘 쳤네요. 까지만 기억해도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제 것은 벙커에 빠져버렸어요. 벙커는 벗싸이, 워터헤저드는 벗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처에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배드민턴 장도 마찬가지로 저는 신발과 볼링공을 빌려야 해요. 빌리다. 대여료를 내고 빌리는 경우에는 차오 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습까지 마쳐보았습니다. 다름을 알고 인정할 때 우리는 더욱 가까워집니다. 태국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미소의 나라 태국 들여다보기 태국인 남과 함께 파타야를 찾은 이웃나라 친구 뻔 참전비 앞을 지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남, 여기 있는 비성은 뭐야? 이건 한국전쟁 때 참전한 태국 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한 비야. 태국이 한국전쟁에도 참여했어? 음, 그럼.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파병을 결정했는걸. 대단한데? 태국이 한국전쟁에 참여했었다, 참전했었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과 태국은 혈맹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태국은 한국전쟁 당시에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파병을 결정한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전쟁에 와서 도와줬던 나라들은 서구권의 나라였는데요. 아시아에서는 태국과 필리핀만이 파병을 해서 한국전쟁을 도왔습니다. 태국군은 6해 공군이 모두 참전을 했는데요. 약 1500명이 참전했습니다. 태국군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바로 날씨였습니다. 가을만 해도 태국군들은 굉장히 춥게 느껴졌는데요. 겨울까지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태국군들이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은요. 철원 근교입니다. 철원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추운 곳이죠. 철원 근교의 폭찹고지라는 곳에서 특별히 더 큰 공을 세워서요. 굉장히 용맹하게 싸웠다라는 의미로 리틀 타이거라는 별칭까지도 얻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태국군의 도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경기도 포천시에 타일랜드군 참전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모양을 태국에도 세워두었는데요. 태국에는 촌부리에 이것을 세워두었습니다. 촌부리가 어딘고 하면 우리 한국분들이 많이 유명하게 놀러가는 곳이죠. 파타야가 속해 있는 그런 주인데요. 그래서 이곳에 한국과 똑같은 기념비를 세워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요. 21개의 한국전쟁 유엔 참전국 출신의 참전용사의 직계호선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태국 학생들이 한국에 유학을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태국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마지막으로 가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관광을 가시더라도 파타야에 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것도 좋지만 그곳이 속한 촌부리에 있는 한국 참전전 기념비도 한번 찾아가 보시고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면 태국 분들에게도 더 좋은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하는 것은 쉽지만 끝을 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태국어 36강 끝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큰 일을 해내신 겁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발전기금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EBS 초급태국어의 옹지인이었습니다. 남씨, 뻔씨와 함께 인사드릴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스와디카 안녕하십니까